안녕하세요 슬기백조 제주도 왔습니다 성파나코스로 한라산 올라갔다 내려올 건데요 무사히 잘 갔다 올 수 있을까요 한라산 성파나코스와 살아오름까지 나레이션 없이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. 성파나코스와 함께 영상으로 돌아올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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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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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귀엽다 여기는 살아오람 올라가는 길 삼 년 전에는 한번 갔다 왔습니다. 여기서부터. 보라. 내가 뭐 내가 내가 거짓말 두 번 했다고. 야, 보다시키 키스. 어, 질렀어. 조수한테. 어. 왜 뭐지? 그래갖고 그냥. 어제 집에 있었다. 그러니까. 막. 어. 어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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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시간 7시 30분부터 9시간 걸었습니다 반가워요 오늘 등산 끝